안녕하세요. 지금 뮤지컬 사회참미에서 김우진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 주민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아주 좋은 릴레이 행사가 있어서 저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복고노이 센터에를 위한 모금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제가 받은 이 모금함은 뮤지컬 팬레터에서 윤수호 배우께서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저 또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부를 했고 이 마음이 또 다른 분들께 아주 좋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께 릴레이를 전달을 할텐데요. 그분의 마음, 저의 마음, 또 그 전에 많이 모여던 마음들이 부디 좋은 곳에 쓰이고 이 행사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독고노인 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희 또 모금을 다른 분께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